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날 베트남을 방문하면 정말 활기가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베트남은 특히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과거를 덜추는 일을 두고 이미 통일이 됐고 지금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는데 꼭 과거를 그렇게 덜출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975년도에 공산주의 체제로 체제 경쟁이 끝났고 우리는 그때부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제 경쟁 중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핵무기를 갖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베트남 통일후를 주목해야 되는가 베트남이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6년부터 88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정복한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짧게는 12년 그리고 길게는 20년 사이에 남 베트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상당에 의한 통일 후 초기 12년 동안은 그야말로 월남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베트남 통일 후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만일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무력으로 강점되거나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시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정복하는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일 이후 북베트남의 보복 조치들 1965년 3월 10일 월명 북베트남은 파리 평화협정을 깨고 월남을 침공합니다 침공 직후 36시간 동안 26만 명의 월남 사람들이 살해됐습니다 유엔의 경고로 캄보디아 같은 그런 대참사가 막아지긴 했습니다만 적대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월남 사람들이 누르고 있던 모든 자유는 박탈됐습니다 경제적 자유,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화폐개혁으로 월남인들이 갖고 있던 국건, 월남 화폐는 종이조각이 됐습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6년부터 1980년을 세워서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집단생산방법식을 도입하고 가격기구를 폐지하는 북부에서 실시됐던 사회주의와 가정을 꼭 같이 남쪽에서 실천합니다 100만에서 250만 명 정도가 강제수용소, 재훈련 캠프에 수용됩니다 군인, 공모원, 엘리트, 기업과 선임, 신부, 목사들이 주로 끌려갔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통일 전에 적극적으로 월명에게 협조했던 그런 적색분자들도 대부분 다 캠프에 수용됐습니다 월남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의했던 자익들까지 모두 잡아 넣은 이유는 월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반역한 자는 또 다시 반역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월명에 비공식적으로 적극 협조했던 인물들을 대부분 다 끌어다가 강제수용소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들은 사상교육과 아울러 현지인들과 격리를 시키기 위한 것이 주 목표였고 동시에 재훈련 캠프에 끌고 간 것은 성자가 휘두를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탄압과 보복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월명 당국은 몇 주면 끝난다고 이렇게 약속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 때로는 20년 정도 1990대 중반까지 강제수용소에서 시달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위험한 노동에다가 식량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산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특히 사망자들이 많았습니다 공산체제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교육은 통일 베트남 사회로부터 엘리트들을 격리하기 위한 그런 목표 하에서 실시됐습니다 1975년 이후에 베트남 전역에서 100여 곳의 정치수용소 정치강제수용소가 설치되어서 수용소당 2천 명에서 4천 명 정도의 정치범을 가두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1977년 2월 주 프랑스 대사는 5만 명 정도로 추산했고 국제사면위원회는 1989년 보고서에서 50만 명으로 추산했고 전민족해방전선의장은 약 100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16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도 대단히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75년 통일 이후 1986년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기까지 남베트남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공포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반정부 혹은 반체제 인사들, 전직 미군속이라든지 남베트남의 첩보요원, 반정부 종교지도자에 대한 학살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6만 5천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 역시 대단히 과소 추정된 숫자다 이러한 대량 학살이 통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단기간에 국가 내 가치통합을 이루려는 공상당 정권이 남쪽 주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동참하기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달성입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지역의 농민을 대상으로 철투철미한 집단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단화 정책은 두 개의 방향으로 시행됩니다 마을 단위의 집단 농장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경제 지역의 건설인데요 마을 단위의 집단화 사업은 농작물에 대한 정부의 수매 강요와 낮은 가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농민의 반발을 낳게 되고 이후에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신경제 지역의 건설입니다 식량 정산을 위한 신경제 지역의 건설은 하나는 식량 정산을 위한 목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특정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사회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그런 목표 하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이 계획도 경험 부족과 자원의 부족과 관료들의 무능함 때문에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신경제 지역에는 그럼 누가 배치가 됐느냐 남베트남 정부에 종사했거나 협력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역적으로 격리하고 전쟁 기간 동안에 가밀해진 도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아주 변방 지역의 토지 개발과 농업 집단화를 통한 그런 새로운 지역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신경제 지역이 설치가 됩니다 인구 재배치 정책의 1차적인 대상은 재교육을 받게 된 자들 가운데 특히 자본과 상인, 중국계, 베트남인, 소수 종교 신자들 이들 대부분이 신경제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게 됩니다 신경제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인구는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 18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또 100만 정도가 강제 이주가 됩니다 총 한 260만 정도가 강제 이주가 됩니다 이 신경제 지역에서 사망한 인구 수는 15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대단히 가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80년대 후반 베트남은 고르바조프의 개혁 개방 노선을 수용했지만 수용소 해체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중반경입니다 또 하나의 큰 베트남에서 발생한 사건은 배고픔이라든지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중업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목숨을 건 해상탈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77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총수는 100만에서 116만 명으로부터 20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보트피플 전체 수가 그리고 사망자 수는 최소 10만으로부터 40만 명 정도가 바다에서 죽음을 당했다 이런 통계자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통한 경제의 재건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극보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1986년부터 개방정책, 쇄신정책이라고 부르죠 베트남어로는 도임의 정책으로 개방을 실시하게 되고 사회주의 방식을 넘어서 자본주의 방식을 가미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시도하게 됩니다 1976년부터 1980년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안에 농업생산은 불과 1.9%가 올랐고 공업생산은 0.6%가 올랐고 1인당 4회 총생산 증가율은 0.8% 감소할 정도로 상당히 실패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1975년도에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98달러였습니다만 1982년도에도 여전히 99달러에 머물 정도로 완전히 실패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해서 오늘날 베트남이 저렇게 부흥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체제경쟁에 패배하면 결국 패배한 자들은 현대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